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한 3천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00개의 교회는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나뉘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나누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이민교회가 참 많이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멀리 타향상에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라도 와서 마음을 좀 털어놔야겠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나뉘어지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좀 다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이민교회 먹퀴를 하셨던 최용기 목사님 휴손제일 침내교회 가정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이 목사님께서 함께 걸으면 새길이 됩니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인상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싸우는 가정교회가 됩시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다투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다투는 게 싫다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싸움을 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잘 싸워야 됩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 관심이 없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싸울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또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의 약점을 용답해주면서 또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런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스 6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라고 싸움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량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테반을 주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큰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교회를 세우는 싸움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싸움을 걸었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 싸우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을 때 교회 개적자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개척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정말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전임자 바울 사도보다도 후임자 아볼로에게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도시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후임 목회자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전임자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지혜를 형편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또 아볼로가 전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들은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게 되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바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고린도 교회가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두 개의 분파로 나누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에 두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목사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후임 목사인 아볼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개바의 존재가 보이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그 증거가 없고 또 그리스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리스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아볼로파와 바울파를 지칭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불편할까 봐 이렇게 개바파와 그리고 그리스도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전임 목회자파와 후임 목회자파로 둘러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은 바울 사도를 비방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강조하였던 십자가의 지혜 일장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혜의 말씀을 형편없이 생각하였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은 초대 목회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교회가 십자가의 지혜를 떠나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경향이 농후해졌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오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약자들을 비교해서 아볼로는 높이고 또 바울은 낮추게 되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오인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오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군인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눔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오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오의 일꾼이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오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오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쓰인 일꾼이라는 헬라오 단어는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페르테스는 본래는 그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지휘관, 리더에 따라서 노를 젓으라고 할 때 따라서 노만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원래적인 단어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은 2차적으로 의사의 조수, 장교의 부관 또 신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 해당의 직원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와 우리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오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오에게 메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로를 돕는 자 그것이 그리스오의 일꾼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오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오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오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맡은 자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맡은 자가 헬라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청지기이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스티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단어는 집을 가리키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집을 경영하는 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집안에서 주인을 대신하여서 주인의 대로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고대 로마 시대의 가정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했고요 토지나 또 식설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인이 자신의 정권을 이름한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이 노예를 팔렸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보디발은 그를 뭐로 임명하였습니까? 가정총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가정총무가 청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일이었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이해하기 이전에 그리소의 강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소의 명령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소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감교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소와 그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소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소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 이것이 그리소의 일꾼이고 그리소의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 왜 고린도 교회가 네 수로 나누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진정한 그리소의 일꾼인가? 바울사도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소의 청지기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바울사도의 사역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호대로 바울사도의 사도댐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리소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사도는 말도 잘 못하고 잘 못생겼고 아볼보다 훨씬 뒤떨어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와 그의 모든 사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소의 중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소의 청지기로서 주의 몸된 괴를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여 청지기로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일꾼과 청지기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리는 일꾼들에게 또 여러분의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청지기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 그 청지기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과 같은 언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이고요 이건 명사형이고 또 형용사형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었는데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또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일꾼여 청지기인 바울에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녀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소 도상에서 이 비밀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평생 달려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에는 이제 로마교를 통하여서 세상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평생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청직의 중요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청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사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그 사역을 사도바울과 같이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결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릉전서 3장 6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가 주신 일, 씨앗을 씹는 일,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이지만 내게 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의 충성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들이 그리스의 청지교수 일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린 누굴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면 3절과 4절에서 그리스의 일꾼들에게 사도바오른 이렇게 당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신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이 내 사역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 그것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심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도 실상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기쁘면 만족스러워하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 칭찬을 할지라도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생각이나 판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정말 잘했어 정말 괜찮아 이번 일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대상은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질 못합니다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 아볼라 비교할 때 형편없다고 그의 메시지 그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안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적은 소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법문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볼로의 사역도 판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사역도 판단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판단은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이 판단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사역을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보다 형편없는 사역자로 그를 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역의 결과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사역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의적인 모습들 사역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사역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자 양의 실패자가 아닙니까?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모든 제자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실패자적인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스테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한 명의 전도자도 이렇게 세신자도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 그는 실패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거보도 초대교회를 세우듯 전에 순교를 당하였으니 그도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분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그도 역시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확장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복음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는 정말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은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적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는 그런 사역을 했는지를 주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린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판단을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겸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넛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넛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넛지는 이렇게 슬쩍 찔려보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넛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니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어 아니면 너 자신의 판단에 신경을 쓰고 있어 아니면 나를 바라고 있니 이 사실을 확인해보려고 가끔 사람들 통화의 소리를 찔러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중으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가까운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엉뚱한 일로 가끔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또 주위에 있는 다른 교우들 때문에 흔들릴 때 시험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넉넉히 시험해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아기의 서로 겸손하게 우리 교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의 청지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시락 성함은 내 사랑에 대해